이번 시간에는 다운팟 인코더를 이용해서 mp4같은 동영상이나 wma같은 오디오 파일을 mp3 파일로 변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운팟 인코더를 실행한 다음에 변환할 파일을 블로우기 합니다. 여기에서 블로우기 버튼을 클릭해서 이렇게 파일을 선택해도 되구요. 탐색기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파일을 잘못 추가했으면 삭제 버튼을 클릭해서 리스트를 삭제한 다음에 다시 파일을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옵션에서 pc 저장용에서 오디오 추출용을 선택한 다음에 파일 형식은 mp3를 선택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설정은 되었는데요. 오른쪽에 보면 원본 오디오 파일에 대한 설명이 있고 오른쪽에 보면 원본 오디오에 대한 정보가 있고 아래는 인코딩되는 파일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음질이 다르죠. 192kbps인데 여기에서는 96kbps죠. 음질이 더 떨어지게 되는데 이거는 세부 설정에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세부 설정을 누르고 오디오 코덱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서 음질을 이렇게 변경하면 됩니다. 나머지 옵션도 필요에 따라서 변경하면 되겠죠. 자 확인을 클릭한 다음에 인코딩 시작 버튼을 누르면 파일이 변환됩니다. 파일 변환이 완료되면 이렇게 화면이 보이죠. 폴더 열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변환된 파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